자 화요일 화요일의 라이브와 함께하는 날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도 뮤지컬에 한번 빠져봅시다 오늘도 뮤지컬의 퐁당 2049년 서울 메트로폴리탄 서울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 메트로폴리탄의 낡은 로봇 전용 아파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바로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우선 음악부터 들을게요 클레어 역할의 한재아씨의 음성으로 제목 생각보다 생각만큼 이 노래 먼저 청해드릴게요 생각해보니 좀 웃읍지 혼자인게 익숙한 너와 내가 이렇게 함께인게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 바보같은 네 모습에 점점 익숙해지는걸 편안해지는걸 생각보다 꽤 괜찮은 기분 꽤 편안한 기분 함께 오른 이 길이 혼자인 것보다 좋아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걸 두렵지 않은걸 함께 함께 나온 세상은 혼자인 것보다 나 외롭지 않아 생각보다 꽤 괜찮아 생각만큼 나쁘진 않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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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게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 사랑해 아침에 아침에 눈뜬 내 곁에 니가 이렇게 함께인게 함께 바보가 되는 일 함께 바보가 되는 일 함께 우스워지는 일 함께 비밀을 만드는 일 둘만 하는 일들 생각보다 꽤 괜찮은 기분 생각보다 꽤 괜찮은 기분 꽤 편안한 기분 꽤 편안한 기분 함께 오른 이 길이 혼자인 것보다 좋아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걸 두렵지 않은걸 함께 나온 세상은 혼자인 것보다 나아 너도 그럴까 생각보다 다행이길 생각만큼 나쁘진 않길 너도 그런 기분이길 생각만큼 나쁘진 않길 생각보다 꽤 괜찮아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 계속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는데요 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방금 노래 부르신 분은 한재아님이신데요 강혜인씨 한재아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을 하고 있는 신인배우 강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뮤지컬을 하고 있는 뮤지컬 때문에 오실 거예요 한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재아씨 그리고 강혜인씨 방금 부른 노래가 생각보다 생각만큼 아무래도 이 노래 듣고 나니까 오늘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이 어느 장면에 들어가는 노래죠? 어 이 넘버는 극 중에서 이제 제가 클레어로 나오는데 클레어 네 클레어라는 친구가 원래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혼자인 게 익숙한 그런 아이인데 전데요? 그런 클레어가 올리버라는 이제 또 다른 로봇이 나오는데 올리버랑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되는 장면이에요 네 그때 부르는 넘버입니다 우선 2049년 네 너무 멀지 않나요? 먼 미래 근데 먼 미래인데 29년만 있으면 2049년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 메트로폴리탄의 낡은 로봇 전용 아파트 네 로봇 이야기 맞습니다 로봇의 이야기 로봇 사랑 이야기 인 것 같은데 네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음 어쩌면 해피엔딩 어쩌면 해피엔딩 네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작품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작품은요 멀지 않은 미래에 약 21세기 후반 정도 되는데요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헬퍼봇이라는 로봇들이 있어요 헬퍼봇 네 헬퍼봇이라는 그래서 이제 극중 인물인 올리버 클레어가 로봇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신 로봇들이 나오다 보니까 구형이 되면서 점차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낡은 구형 로봇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 버려진 채 각자의 방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클레어가 충전기가 고장이 나고 방전되면서 도움을 막 요청하러 다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올리버라는 로봇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극이 진행되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네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막 이제 위로도 하게 되고 네 어쩌면 해피엔딩 지금 3연째라고 해요 네 세 번째 극이 무대에 올라갔는데 시작됐나요 작품 아니면 언제 시작하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요 9월 13일까지 네 9월 이구동성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데 두 분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9월 13일까지 하나요 그럼 로버트의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두 분 지금 두 분이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네 클레어 역할 로봇 제가 알은 로버트의 연기는 띠리띠리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무대에서 그렇게 연기를 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작품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버전이 나눠져 있거든요 올리버라는 로봇은 5고요 버전 5고 저희 클레어는 6예요 조금 더 한 단계가 더 높네요 상위 버전인데요 남자는 좀 이렇게 움직이고 네 엄청 띠리띠리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사람에 가깝게 만들어진 감정도 모방을 좀 한 부분들이 있고 만들어질 때부터 좀 더 사람한테 더 가까운 가깝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로봇스러운 건 있는데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로봇이지만 또 사람 같기도 하고 거의 중간쯤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강혜인 씨는 이번에 두 번째 참여를 하시는 거고 한지아 씨는 이번에 처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우선 한지아 씨 참여하게 되셨는데 저는 초연, 재연을 다 봤거든요 보셨어요? 원래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셨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작품이 좋다고 그래서 막 어렵게 어렵게 해서 봤는데 저는 진짜 그때 초연 때도 딱 보고 어떻게 이런 그게 있지? 노래도 그렇고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고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엄청 울다가 나왔거든요 네, 재연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아, 저거 그때는 이제 제가 초연 봤을 때는 데뷔하기 전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었죠 근데 누구나 보면은 배우라면은 다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또 저 무대를 꿈꾸셨군요 이 어쩌면 해피엔딩 네, 진짜 노래도 너무 아, 저거 부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다가 막 그래요? 네 그런가요? 아, 맑아지는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작품인가 보다 네, 되게 따뜻해지고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강혜인 씨는 두 번 무대에 두 번째 올라가는 네, 네 네 네, 어떠세요? 처음에 두 번째 무대 뮤지컬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했을 때 처음 참여를 하신 거고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참여를 하게 되신 건데 같은 역할로 네 네 좀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른 느낌 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약간 제가 처음에 이 작품에 참여했을 때는 지금도 신인이지만 더 신인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극에서 해야 되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면 상대방과의 호흡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네,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타이밍 동선도 그렇고 작은 무대예요? 소극장 소극장 이게 또 관객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약속이 모르는 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사실은 네, 연기적인 거 말고도 동선적으로나 노래하는 거 뭐 저게 안무하면은 막 웨이브하고 약간 이런 것들만 춤도 추세요? 네, 그런 거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데 사실 다 안무이기도 하거든요 움직임 같은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네, 사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거 소화하는데 사실 좀 급급했던 거는 그걸 다 외우느라고 그런 지점들을 다시 좀 깨달은 것도 있고 몰랐던 감정들, 느낌들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같은 역할로 클레어 역할을 네, 또 한 분이 또 있으시죠? 네, 네, 네 그분 왜 안 나오셨어요? 이분이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전미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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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도씨가 뮤지컬 쪽에서는 인기도 되게 많으시고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 우상이 아닌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모두의 롤모델 네, 맞아요 에이, 너무했다 아니, 진짜예요 아니,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해달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조용히 저만 알고 있을게요 근데 정말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평소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너무 좋은 언니고 아니, 진짜 너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지어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 같은 역할 한 역할인데 원래 같은 배역이어도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맞아요 각자가 서로 연습할 때 그리고 이분이 무대에 올랐을 때 일부러 무대 아래에서 그 연기를 바라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각자가 바라보는 클레어는 어떤가요? 제가 바라보는 네, 네 한지아 씨가 바라보는 어떻죠? 어떻가요? 강예은 씨나 전미도 씨 특히 일단 혜인이는 연습실 왜냐하면 동갑인실 동갑내기예요? 직후예요 근데 너무 그냥 있어도 사실 내가 더 잘한다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잘한다 절대 절대라뇨 진짜 그렇게 돼야죠 근데 이미 저랑 너무 생긴 거나 뭔가 이런 것부터 너무 달라서 아 쟤는 정말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진짜 되게 열심히 맨날 너무 칭찬이야 아니 진짜 그런 모습만 그런 모습만 봤어요 맨날 이렇게 해서 강혜인 씨 같은 경우에는 제와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진짜로 본인이 되게 에이 뒤에 가서 우리 가족한테 하는 이야기 그런 거 없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랬는데 마냥 무대에서 이랬잖아 그러면 무대에서의 에피소드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에피소드요? 이거는 에피소드? 그러면 그거 얘기해 어느 거요? 종이컵 아 저희가 종이컵전화기라고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저희 소품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줄이 실이 아니라 무대 끝과 끝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줄넘기 줄 같은 약간 이런 탄력적인 걸로 근데 그게 다 꼬여버린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연기하다가 네 무대에서 봤더니 그래서 그 무대에서 그 줄을 4분 동안 풀었습니다 연기감도 계속 풀었어요? 대사도 없어 계속 도와줄까요? 막 이런 계속 그랬어요? 네 클레어는 심정 이게 뭔지 몰라야 되거든요 극중 상황에서 처음 보는 이거 처음 봐 이게 뭐여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계속 신기해하면서 무대에서는 그 모든 게 배우들한테는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되게 당황을 하는데 근데 관객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실수들이 나도 그게 그게 일부로 느껴져서 몰라요 근데 그때 4분은 너무 길어서 그래요 관객분들이 힘내라고 박수를 그렇게만 쳐줬어요 그렇군요 처음이에요 어쩌면 해피엔딩 우리 인생이 사실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고 네 마지막 곡으로 뮤지컬 해피엔딩에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 뮤지컬 넘버 강인씨의 목소리로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의 무대가 해피엔딩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녕 너무나 행복했던 그녀와 그가 있었어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사랑한 너무나 따스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그여성 견고한 맘은 늘 그에겐 영원히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데 영원한 마음 같은 건 없어 처음엔 의미하게 그리곤 점점 분명하게 차갑게 변해간 그 눈빛을 난 봤어 너무나 행복했던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가서 보살피지 않은 화분처럼 시들어 견고한 슬픔은 그녈 망가뜨렸어 영원한 마음 같은 건 없어 그녀는 날 보며 울었어 세상 어떤 사랑도 계절처럼 읽어 Fabio